털를 잡고 괴로워 털를 잡고 괴로워 털를 잡고 괴로워 그러지 마요 준환이한테 업혀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획은 찰나네요 일단 권일 권일아 저 삐져요 잘 던졌어 오히려 좋아 거라면 잡는다 거라면 잡는다 우린 아니야 자 거라면 다 잡아 걸 바람 계산을 잘해야 하거든요 바람이 있어 역시 이런거에요 북서풍이 불고 있는거 같은데 잘 던졌어 오케이 2, 2, 3, 4 오케이 천사 자 천사에는 어떤 미션이 숨어있는지 공개해주세요 핫도그 오케이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저 너무 무서워요 자 예성 진짜 못떠지 잡았다 잡을까요? 잡아라 잡아라 우리 핫도그이잖아요 빨리 들어와요 핫도그 3개 획득합니다 도 도 도 도 나오면 대박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시작! 도 아 벌써부터 신경전 벌어지고 있죠 난 하얀색 아 벌써부터 신경전 벌어지고 있죠 진환씨 지나쳤던 방법을 막 쓰고 있어요 자 제목 좀 들겠습니다 자 흑도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허 엄청 분주해 어허 나와요 형 이 형이 왜 이래 이 형이 왜 이래 끝났어요 어허 어허 시작부터 좀 빠른 공격과 방으로 하나 잘한다 잘한다 그냥 막 다 올려 그냥 있는 인쇄 야 진짜 다 했지 너 내가 민다 하지마 나와 나와 가봐 가봐 오케이 꽁지락 꽁지락 가면 하자 넘어가지 않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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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방법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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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많아 아직 많아? 어 하나 더? 어 좋습니다 형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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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공격이다 이야 여기를 들어온다고 어허 거기 놓겠다 큰일 나는데 어허 안 막으면 큰일 나는데 그렇다면은 난 여기지 저기 너 내가 밑에야 싸워 너 내가 밑에야 싸워 아허 아허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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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진짜 빠르다 자 처음에 자 좋아 좋아 가자 아 좋아요 주현 좋아요 자 과연 오늘의 주현은 주현이 될지 오늘의 주현은 나야나 자 과연 누가 될지 자 주현 자 주현이 50점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무난히 자 가자 막판 스타트 자 막판에 3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아까 팔씨를 해봤는데 힘이 엄청 좋아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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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워낙 이 체형 자체가 어깨도 되게 넓고 타고나게 힘이 좋은 친구예요 할 수 있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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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워 여유로워 으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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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야 이제 시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0초부터 3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150점이 넘어야 됩니다 됐어 됐어 150은 넘었어요 됐어 그렇지 자 막판 스파트 가자 막판 막판 잘한다 멈추지 마 던져 던져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 됐겠다 할 수 있어 주현이 잘한다 오디너리 평범하지 않자 엑스터너리 자 여러분들 자 특별한 분들을 만들어드립니다 자 좋아요 195점 200점 진짜 잘한다 다 왔다 다 왔다 지금 스포츠가 좋아 좋은데 잘하고 있어 무지개 이거 되겠다 무지개 렛츠고 할 수 있어 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배고파 다 왔다 tall 렛츠고 бег이 본전 핽 park 분러 감사합니다.